하나 둘 셋 야 얘들아 얘들아 너네 둘이 보람이 꽝 찢는 줄 알아? 아니 빨리 보람이 꽝 찢는 줄 알아 아 왜? 노래는 많이 들었어 아니 이거 해달라고 알려드려, 알려드려. 시작!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아 눈 앞으로 가려줄게. 잘 가려. 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한 번만 돼. 두, 하나, 하나, 후. 아 세 번 가야 돼? 세 번은 안 하죠? 손을 받아먹어. 아 저게 손을 받았어. 야 댄스찜. 댄스찜이야 댄스찜이야. 댄스찜이지. 아 어지러워. 네. 제가 피어라지게 문제인지. 안 하니까. 입에 뭔가 식구인 것 같아. 오글오글. 빡빡 한 번만 해도 돼. 왜, 왜, 왜. 누구한테 오지? 야, 우와. 누나 다리 디테일 봐. 너무 안 하셨는데? 어? 내 옷. 야, 옷 좀. 아야! 아악! 7. 6. 5. 찍겠습니다. 뭐하는 건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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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막 멀리뛰기 이런 거 다 했어? 해 지금. 멀리뛰기 하자고? 제자리 멀리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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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핀담! 핀담! 아 무겨서 힘껏 쩌라. 깜짝이야. 아니. 난 collectsHere. These are too smart. 조금 더 뛰었어x7 아, 별미야. 하지 마. 많이 뜨는데 누나?! 야, 사람들이 왜 하긴 так? 이거 많이 버틴까? 아니 아니, 내가 하나만 해! 아, 저 나 근데 허리 아파서까? 오오오오오오오옹오! wherever you got bold. 마이너, 이런 거 아니야? Content Lori & tombs? 아, 괜찮아? 트ockets BBQ. 허 esta? 아 이거 뭔데 대학생 때 많이 했다 청년 여행을 떠나는 사진이에요 그 청소년 잡지 미스터 케이 나왔잖아 맞아 맞아 미스터 케이 아세요? 네 알죠 에밀키 에밀키 거기 14세 열정이었어요 맞아 나 왜 이렇게만 했잖아 이런 거 해야겠네 하나 둘 셋 아 멋있어 아 한 번만 하나 둘 셋 나 뭐였지? 하나 둘 셋 머리 나름 넣어야지 네 30초 남았습니다 선생님 더 나와야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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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내 자가 왜 귀찮아 앉아 찍혔습니다 안 찍혔어 자 그만 웃어 너무 예쁘다 이거 짧았으면 되겠다 와 누나 누나 푸른다 되게 예뻐 표정 봐 왜? 내가 웃어라 했잖아 아 누가 솔직히 성공 아니 선생님 또 데뷔하실 때 겨우는 거 모르겠어 맞아요 이거 알아? 아이러 아이 선생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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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를 들고 싸우는 남학생 두 명으로 연기해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이 아련하게 하나 둘 셋 뭐 하자고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어? 나 무슨 색상이로 하는 거야? 응? 그렇지만 뒤에서 나랑 손을 잡고 있었지 뭐야?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 둘 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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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 번 더 놔 봐 일단 그거 배경하면 잠금되는 거 나도 못 싸우네 할머니 그 케이크 좀 그거 한 번 치워주세요 할머니 얼굴 가리셔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얼굴이 뭔가 이쁘다 하옥으로 여기 가라진 할머니가 다행히 가라진 할머니가 아래로 계신 할머니 얼굴이 예쁘다 할머니 얼굴은 더 예쁘다고 볼라고 내가 어렸을 적에 남이끼네 어렸을 적에 누워 왜 그래? 소신적이? 우영 집cis 케몬라 미야? 아 그 거짓말쟁이 이거 3대시 4시간 반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비왔잖아. 좋아한다? 여기 다 만들고 마우스 못하겠다. 여기 다 만들고. 맞아. 그거 뭐야? 니가 한 번만 신술리 기억하냐? 너를 위해. 아 대박 봐. 아 뭔가 되게 감동이다. 아이고 싶다. 70년 뒤에 까보자. 어? 그럼 이거 더 못 넣는 거야? 아.. 보다가 그 꿈을 못 이뤘어. 마지막에. 하.. 헬리버크 뭐.. 스윙들 모션을 보고 한 번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진짜 암 워크를 내가 봤어야 했는데. 뭐.. 기회가 되냐?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찐부터 먼저 해주세요. 가장 톡톡 찐을 많이 하시는 분이. 2승 A.K.U.S. 너희. 추! 시! 추! 와! A.K.U.S.1! 동희의 짐. 너희 다녀간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영재 발굴을 진정해. 뭐 고생으로. 앞으로도. 우애 좋게. 잘. 나스. 들었어 내 오빠. 알 뻔했어. 라스알이. 저희 가족. 남매.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사실 방송 촬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어요. 그냥 진짜 선미, 누나 선미의 모습을 보여준 거 같아서 되게 찐색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찐색이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전면부터 맞네. 핸드앤볼트. 마프. 오아이오아이. 리처드 빛. 리처드 빛. 리처드 빛. 니가 떠오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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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슬레이트 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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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